수년을 끌어온 부여여고의 이전 문제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끝에 단독 이전으로 결정됐습니다. 학내 백제 유적이 있는 부여여고는 고도보전과 육성특별법에 의해 이미 이전이 결정됐으나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 부여고와의 통합을 검토하라며 반려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후 부여군과 학부모 등의 반대로 찬반 투표와 재심사 끝에 단독 이전이 결정됐으며 부여군은 단독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